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헌하고도 치명적인 흉통, 가슴 통증에 대처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사실 가슴 통증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것 때문에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시고 고통을 받으신 분들도 많고 그런데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제가 최근에 살펴보면 이 흉통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못해서 굉장히 소중한 생명에 위협을 초래하신 분들을 보게 되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흉통, 가슴 부위는 중요한 장기들이 많이 모여있죠. 더불어서 어떤 흉통은 생명과 관련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 흉통을 방치했을 때는 생명까지도 위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흉통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서 우리를 곤란스럽게 하죠. 사실 흉통은 굉장히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가슴 통증을 저한테 와서 기술하는 분들을 살펴보면 그냥 가슴이 아프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지만 빠개진다, 뻗친다, 콕콕 찌른다, 쑤신다, 꽉 누른다, 옆으로 뻗친다. 이 중에서 굉장히 위험한 흉통이 뭘까요? 제가 강의하는 것을 들어보신 분들이 빠개진다. 가슴이 빠개진다는 것은 가슴에 어떤 압박이 있으면서 가슴에 산소 공급이 안 됐을 때 생기는 거 아니에요. 옆으로 뻗친다. 이렇게 어깨나 턱으로 뻗치면 위험하다. 그 신경경색의 증상이냐 그렇게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증상들이 일관되게 하나가 딱 문제가 있는 것을 나타나면 다행인데 제가 이제 엔턴 레지던트 할 때 응급실에서 보신 고령의 환자분들 중에서는 소화가 안 된다고 해서 오셨는데 제가 조금 의심이 되어서 살펴보니 신경경색 그러니까 최한정상으로 오시는 신경경색 환자도 있다는 거죠. 굉장히 예측불가, 다양한 양상이 바로 흉통입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흉통은 가슴에 장괴가 뭐가 있죠? 식도, 위, 폐, 심장, 갈비뼈, 가슴 근육입니다. 일단 가장 흔한 흉통은 가장 우리가 외부와의 어떤 접촉이 잦은 위와 식도죠. 음식물을 먹으면서 그래서 위식도 역류, 위염, 위경련 그러니까 위식도 역류 같은 경우는 가슴이 타는 느낌, 목에 뭔가 걸린 느낌, 위염은 속이 쓰리고 쓰라린 느낌, 위경련은 깍 지었다는 느낌 그런 것들이니까 비교적 우리가 쉽게 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갈비뼈 자체 여기에 물이 탄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인데 갈비뼈에 제가 눌러보면 통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육과 갈비뼈가 붙는 위치에 티처 정원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쪽에 연고 있죠? 근육 쪽에 약간 염증이 생기는 그런 증상들이 굉장히 흔한 증상인데요. 문제는 흔한 증상들이 우리가 진짜 심각하게 간별해야 되는 질병하고 잘 간별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장의 통증, 심장의 통증은 일단은 굉장히 무서운 통증이죠. 협심증, 심근경색, 심부전을 위해서 호흡곤란이 있는 것을 차체하더라도 그런데 심장은 자지구려한 이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큰 병이 아니더라도 흉통과 유산, 불쾌감 굉장히 좋지 못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가슴이 계속 두근거리는 것도 굉장히 힘들 수 있고 불안감을 자아낼 수 있고 심장박동이 불규치가 있다는 것 뛰다가 맥이 끊기거나 맥이 빠지거나 불규치가 있다는 느낌도 흉통으로 호소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답답한 느낌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한테 좀 특유의 화병 같은 증세도 흉통으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간빌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 흉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흉통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겠죠. 협심증과 심근경색, 가슴이 빠개진 느낌이 들고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호흡곤란을 동반하면서 식은 땀이 막 그러고 등줄기가 오싹하면서 턱이나 어깨 쪽으로 뻗치는 느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통증이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자지구려한 통증들을 너무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특히 흉통 같은 경우에는 그런 증상에 우리가 너무 노출되다 보면 진짜 우리가 간빌해야 될 흉통 빨리 언급하기에 대처해야 될 흉통이 왔을 때 잘 대처하지 못한 경향이 있다는 거죠. 기흥은 폐 쪽에 기포가 터지면서 압박을 하면서 폐의 어떤 수축과 이한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산소 부족으로 오는 증세죠. 특히 긴장성 기흥처럼 한쪽에 완전히 폐가 기능을 못하게 되면서 다른 쪽까지 밀게 되면 양쪽 폐의 기능이 다 떨어지면서 초언급 상태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윗도는 식도의 천공 위험이 심하거나 식도 쪽에 염증이 침하여서 천공이 내거나 아니면 광경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식도에 출혈이 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죠. 대동맥파열은 가슴 쪽 특히 복부 쪽이 평용할 수 없는 천둥이 치는 듯한 통증을 고수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생명을 위협해서 골든타임을 다투는 흉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흉통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흉통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장기 심장과 폐죠. 이게 초언급이니까 흉통의 발생 가능성을 제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혈관 관리 잘해야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만성염증 관리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폐 같은 경우는 악성물질, 미세먼지라든지 매연, 담배연기로부터 자꾸 노출되지 않게끔 하고 자주 수분 섭취를 하면서 폐에 악성물질이나 이물질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숨차는 운동, 유산소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주면서 환기를 잘 시키는 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중대한 장기, 가슴에 있는 중대한 장기는 주기적으로 검진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심초음파 흉부 촬영을 해주시고 본인이 헤비 스모커, 담배를 오랫동안 피신 분이라고 한다면 흉부 CT 같은 경우도 주기적으로 찍어서 반대체크를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발생한 흉통이 있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잔잔한 잔불을 계속해서 놔두다 보면 그게 큰 산불이 될 수 있는 것처럼 흉통 자체를 자주 방치하다 보면 진짜 큰 흉통이 왔을 때 이게 진짜 우리가 응급적인 흉통인지 아닌지 둔감히 지워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생한 흉통은 신속히 제거하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위식도 역류나 위험처럼 쓰라인 느낌을 개수는 경우로 잘 제거해서 조절할 수 있는 생활 습관 그래서 소화 운동을 잘 시키면서 위를 좋게 하는 음식들을 잘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부분은 저의 다른 동영상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흉통을 신속히 제거해서 가슴 흉통의 청정지대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평소에 발생하는 흉통의 느낌을 잘 아는 게 중요하죠. 위식도 역류가 있을 때 가슴이 좀 아프거나 자기가 달고 있는 고지적인 어떤 질환이라고 한다면 그걸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느낌을 알고 있다가 갑자기 굉장히 새로운 유형에 아니면 굉장히 심한 강도의 흉통이 발생한다면 빨리 응급처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뇨를 오래 아으신 분 같은 경우에 당뇨신경병증 때문에 흉통이 발생했을 때 그 흉통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당뇨 환자는 특히도 흉통에 대해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체한 느낌을 가졌는데 나중에 검사해보니 신경경색이었다고 하신 분도 당뇨를 오래 아으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럴 수 있겠다 해서 심전도 찍어서 확인했던 겁니다. 그리고 처음 발생한 심각한 흉통이 발생하면 빛의 속도로 응급실이나 병원의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자기 생명을 지켜야 합니다. 나를 지키는 것은 내 몸의 느낌을 잘 아는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